신곡, 시안, 미션입니다. 너무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. 아티스트도 만족할 수 있는 안무를 찾기가 참... 어렵잖아요. 좋아, 딱 칠리야. 벅스 부분들. 너무 지나가. 뭔가 이렇게 하나로 안 느껴지는... 따로 노는 느낌? 화사님이 나오길래? 내가 잠이 덜 깼어? 오 마이 갓! It's actually me! 화사가 나왔다? 말도 안 나와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하하 여러분, 저는 무슨 일을 먹었어요? 나, 저, 예, 예, 예. 서로, 예. You are real. Yeah, I, yeah. 천존하는 여자 아이돌이자 딱 아이콘이시니까 I am a huge fan of hers. I was just like, why dreaming? 여기 온 이유는 뉴 미션! 다음 미션을 공개하기 위해서 입니다. 여러분에게 주어진 다음 미션은 바로 저 화사의 신곡 시안 미션입니다. 그 음악 듣자마자 멤버들이 다 리듬을 탔거든요. 너무 재밌겠다. 와 노래 진짜 좋다. 와. 인터내셔널의 감정은 좀 있군요. 이거 되게 엄청 좋지만 대박이다. 화사의 선택 가산점과 칠리 챌린지 가산점, 대중투표 점수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. 칠리 챌린지. 확실히 챌린지 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. 포인트 안무의 볼빠라고 딱 보자마자 따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챌린지다 보니까 우리 마네키인의 안무가 화사님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겠다 화이팅! 칠리곡에 좀 잘 어울리게 힙합을 잘 버무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하자 일단 저는 너무 좋았고요 눈빛 도는 걸 봤어요 최종적으로 보여줄 때는 오플러가 많이 기대가 돼요 치워놨이 치워놨이 너무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도 만족할 수 있는 안무를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게 나 너무 기대돼 봐볼까 봐야 미쳤지?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 다 씹어먹는 느낌? 색깔을 잃지 않고 잘 풀어낸 거? 장점이 되게 부각되는? 화사님! 좋아 딱 칠리야 아 근데 은근히 원 밀리언이 벌스 부분들 너무 지나가 다양한 그런 구성들도 보고 싶은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로 안 느껴지는 따로 노는 느낌? 많이 좀 힘들어 보이는 나 이거 아니야 보자 발을 tså 높이 하루 지민 나도 pens 뭐 영 요 estad pg